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재는 면을 얇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서 저는 그리고 면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무스 바람에 넣는게 잘 모르겠어요 얇게 잘 먹은거에요 계란에 어깨에 면을 넣는거에요 이제 면을 넣어서 오늘의 모든 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면을 넣어서 여러분께는 면을 넣어주세요 이제 면을 넣어서 면을 넣어주세요 면을 넣어주세요 면을 넣어주세요 플랫폼 볶음 쌀가름 치킨 소스를 볶아줍니다 크기로 소스 사과 볶아줍니다 마시멜로우 양파 소금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